뭐가 제일 좋지? 성기사는 기본빵을 한다 아 기계 합체가 있네요 찐압 아 후원 감사합니다 찐압 좋죠? 보물을 지키는 용 보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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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사코야 되면 보물용 이쁘게 갈까? 거대한 집 구댕이? 이거 있구나 구댕이가 일단 용이라서 나쁘지 않은 듯 기습군 상대편이 하수인을 낸 후에 그 하수인은 공격합니다 아 아 이거 별론거 같은데 너무 별론데 이거 미리 깔아 놓고 4대 매기는 건데 좋다고? 좋다고? 개사기라고? 첨보 있는거 내면? 나머지가 별로야 그치? 두와프 두와프 아 이거 좋아요 부식성 노괴물 나 부식성 노괴물 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두와프 좋긴 하거든? 근데 다른 수인들에게 명격이 딱댐 딱댐 딱댐하면 돼 딱댐 이거 미쳤는데 포텐셜이 네 다음 턴까지 아니면 말고야 이건 진짜 아니면 말고 되면 터지고 주문폭기 전투마조련사 미쳤다 이거 공격력 1 얻습니다 1자리 잡으면 3 1 무덤검이 어때요? 아니면 1코 1코 하나 줬거든 1코 합취 1코 은신 명격 오 진압 진압 하나? 진압 하나 좋아? 어? 명격 어? 마슬리스크 마슬리스크 아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쓰고 싶은데? 야수 야수 먹는애 이제 안나와? 아 지금 버퍼링 걸린다 야 이거 개사기야 이거 명격 야 이거 이것도 좋네? 명격은 계속 터져요? 미쳤네 미쳤네 뭐든 할 수 있는 공격력과 생명을 바꿉니다 스타밋다죠? 스타밋다 하나 가져가죠 신성화 좋은게 너무 많다 근데 방역기는 하나 챙겨놔야죠 이거는 안 뽑을 이유가 없어 2일 천상형 야 이것도 좋은데? 다리사스 이거 안 뽑을 이유가 있나요? 폐보충도 돼서 일이 더 좋다고? 이게 더 좋지 폐보충이 되는데 이게 흡.. 흡이 있긴 하지만 또르고 좋잖아 아우 너무 오래 걸린다 아 4개월 구독 나홍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거네? 약화판 그거네? 약화판 그거네? 어 이거 좋은데? 앙가쁨 무작위적에게 팔줍니다 아 이거 이거 사기야 이거 부여사 미친부여사 속공 명격 명격 피해받아 할 수 있는게 공격력 상과 천상의 보험 부여 야 이것도 미쳤다 미친 카드가 너무 많다 근데 이거 속공 이면은 얘가 8대면 줄 수 있거든 명격 맞추기가 힘들겠다 그치? 명예의 예방 패나갈까 근데 피해를 받아 해서 좀 어려울거 같고 이거 별로일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이거 쓰려면 초반에 막 초반부터 미친 듯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왜 애매하냐? 피해를 받은 하수인한테 해야 돼 아예 타이밍이 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깔았는데 저쪽이 있으면 내가 이쁘게 교환하고 싶어도 피해를 못 받아가지고 내가 때리고 나서 입혀야 돼 때리고 나서 입히면 제가 깔기가 쉬워 오히려 그리고 얘가 뭐 그냥 폐가 소모돼 버려가지고 너 올빼미는 너무 귀인데 올빼미 뽑고 싶지가 않은데 나 한번 뽑아볼게 꿀 꿀은 나 성기사나서 나쁘지 않은데 꿀 꿀에다가 때려주고 명방 써준다? 꿀에다가 때려주고 명방 써준다? 드러프도 좋은데 꿀 시민보호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요 은신 오수호병 소환 회복이 있으면 회복하기 힘들죠 오수호병 도발이네? 이거 그냥 개꿀이네 그냥? 안 써도 그냥 사기인데? 좋은데? 근데 이것도 좋아 회복 못해도 오오오 도발이면 잃는게 없는데? 아 울다만 아 이것도 좋아 근데 이것도 좋다 응답 은근히 꿀이야 이게 왜냐면 마질리스크를 죽일 수가 있거든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좋아 이것도 좋은데? 소집 소집 합치 소궁 하나 갈까? 소궁 하나 좋은 것 같은데? 지금요? 아 이게 채팅창이 안보이는구나 아 22 22장이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속상 뒤에 배경을 좀 없애고 싶은데? 뒤에 배경을 좀 없애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리고 이거 너무 거슬려 자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오퍼시티를 못추나? 저거 너무 거슬려 저거 뭐야 이거 아래에 있는 거 뭐예요 10? 100? 안 보여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안 보여요? 채팅창에 100 안나와요? 아 그래? 알았어요 그럼 이거 소꿈 하수인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어? 이거 개사기 아니야? 아 아 이거 옛날에 오코 아니었나요? 오코일 때 좋았는데 야 어 이 부여 아 이거 개사기야? 영릉 같은 것도 이게 3턴 동안 까는 거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좋은데 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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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좋다 기사대장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좋은 거 같은데 고독한 거 고독한 건 별로겠지?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고독한 거 이게 또 쓸모 쓸 일 있을까? 아 다리 쓰고 신병 신성어 하나 있고 울다만하고 제압기 두 개 있고 무기가 없네 아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 안 나오네요 나는 보이는데 탱 리스트 이게 그냥 캡쳐를 안 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 극세 이 incarnation 으 3 3 우소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좋아 체력 2짜리? 오히려 좋아 오케이 빨리 뜯자 이거 내꺼 발라 놓을까? 지금 깔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 깔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오소라면 어떻게 했을까 전투바가 준비됐다 오늘 황천에서 이 선조를 만나게 될 줄 알아라 뭔데요? 이 하수인이 내 댁에 있는 하수인보다 비용이 높으면 좋지? 오소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거 파랗게 나와요? 이걸 이해하잖아 왜 노란색으로 안 돼? 왜 노란색으로 안 돼? 선택의 시간이군 천지 대면 다 이렇게 떠야 되는데 맥라렌 오나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김은하님 구경오도 감사합니다 음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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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매장도 되게 잘 뺀 것 같고 얘가 가져가면 좀 짜증나겠다 힐하고 생매장이라 힐하고 그거라 도발이라 주문으로 해야 돼 어? 좋은데? 차라리 죽일까? 딱히 낼 것도 없거든 아 그러네 이거 하고 명격할까? 아 놈들이 옵니다 다음엔 누구를 토막내면 되지 실수로도 아 아 6개원도 너무 감사합니다 구댕이로 죽이고 가고 아니면 그냥 깔고 지나가고 그럼 이걸 예로 하올까? 자 히힛 심해주세요 ㄷㄷ 우리의 피어미터 우리의 피어미터 우리의 피어미터 이거 그냥 내도 되긴 하거든요 어차피 두개 다 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는 이것도 제압해야 되고 이것도 두개 제압해야 되고 못 타죠 카드 두개로는 못 타죠 끝났군요 그대가 이겼습니다 좀 가볍게 일승하고 나서 들어가도 모르겠습니다 사장으로 봤는데 사장으로 봤는데 사장으로 봤는데 이거 호드. 그때 닥터고블린에서 세팅하러 오신 분이 뭘로 할까요? 저 호드인데. 이래가지고. 아 예 호드로 왔어요. 아쏴아아. 미리 갖다 박죠. 자기가. 100kg. 분명 누군가는 일정으로 올 텐데.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안 터져? 근데 해야죠. 저쪽이 날 때리는건데. 나도 때리는걸로 하는건가? 개념이? 그냥 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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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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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 제압되면 좀 골치 아픈데 지금과 틀을 써서 이거라면 울다마는 담당 기사 대장이 조심해 진짜 이쁜야 진짜 이쁜야 진짜 이쁜야 사모님 제발 사이 안전 이거 어떻게 쓴거야? 침법? 아니 얘꺼지. 어? 쇘어? 야 쇘니? 공진은 어딨지? 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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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도 없다! 쉬면은 맞아야지. 갑자기 쇼네 얘가. 못하네. 요 17. 17딜. 이거 힐은 해야 되거든요. 그럼 5코밖에 못 갈죠. 꺼져서. 왠지? 오소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소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끝났군요 그대가 이겼습니다 오타를 한번 쉬고 조졌죠 오타를 한번 쉬고 조졌죠 나는 야무지게 하고 가라 여긴 옵니다 하하 에이 ㅋㅋ 하하 눈빛 하하 윽 쌍 아 고 눈 이리 영상 리코가 많은데 이렇게 나오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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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된다. 냉기가 있어, 얘가? 누누도 세죠? 이거요? 쭈쭈 뱃배로 왜 안해? 아니 아니 이건 아니 아니 잔쑤 나 광약기도 없어서 필드 물리면 끝인데? 어? 진짜로? 여기다 왜? 흠 흠 이게 힐하니까.. 아..잠깐만 ㄷㄷ 영릉은 별론데? 영릉은 별론데? 야 오랜만이다 전..태계..시간이군 보박딱에서 불페라, 불페라에서 주문 출발 먹으러 가야 도와드려 안녀!!!!! 키워봤자 얘가 잡잖아 키워봤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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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는 좋아 안써서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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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어? 비벼지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이거 비벼지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괜찮나 잠들면 되죠 안 들어도 안 됐냐 10명 뻔하네 죽은 구덩이에서 신명예가 떴었어 이거는 용사냥꾼 때문에 터졌어요 그리고 보물 지키는 용은 상대방한테 그것도 두 개 줘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실력이 대등하다는 걸 보여주지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이따가 국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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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국룰 이거만 투자하면 돼. 카드가 있든 없든 그냥. 터졌는데? 이걸 내도 답이 없고. 이 코에 이걸 냈었어야 됐네. 이 코에 이걸 냈었어야 됐네. 야 여기 도대체 카드. 이미 다 조졌는데? 이미 다 조졌는데? 이 코에 도대체gend Quest. 러시아도 안으로운. ㄷㄷ 너덜너덜해졌어 얘도 쏘나? 쏘면 돼 괜찮아 이걸로 하면 돼 이거부터 깔까? 근데 이걸 깔면 어차피 영능해 이걸 먼저 하면 이거 깔면 침착맨 님 인정도 감사합니다 영능을 섞어줍니다 이거 해서 잡고 이거 까지 깔기 이걸로 잡으면 이걸로 두개 되거든 근데 얘가 잡혀 버리면 바실룰로 가면 어흥에서 뭐 하나 있으면 잡히는데 오히려 얘가 좀 덜 잡힐 것 같아 나는 바실룰로 가면 뭐 하나 있으면 잡히는데 오히려 얘가 좀 덜 잡힐 것 같아 나는 바실룰로 가면 면삼 면삼 꼭 치겠다는 뜻이죠 면삼 꼭 치겠다는 뜻이죠 어흥으로 잡히죠 어흥으로 잡히죠 어흥으로 잡히죠 근데 이걸 씌워도 어차피 이걸 잡혀 어흥으로 잡힐 것 같아 드로우를 해도 1코 잖아 이것까지 하면 1코 이것까지 하면 1코 이번들 무엇이냐 이 avenging 지금 이것을 perde 이것은 벨 이것을 이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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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누군가는 이쪽으로 올라올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병사 셔티 임무 보고합니다 명치 달려 야 달릴려면 달려 야 뭐 뭐 죽으면 죽었지 뭐 아니 주문이 몇개야 저새끼 세개가 남았어 아까 그렇게 써놓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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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 중입니다. 제가 천보맨을 깔았어야 했어요. 그럼 이거 안 터졌을 수도 있어요. 천보맨에.. 근데 난 저렇게 말도 안되는게 있을지 몰랐지? 저런 발동조건이 난이도가 최한데 리턴이 엄청 좋은 저런 카드를 만들면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배신자에게 축제 따윈 있을 수 없다 또 내는 거 아니야? 이걸로 내면은 이거될까봐 이거부터 쳐야죠 이거부터 잡아야죠 앗 누적 딜이 자꾸 들어가는데 괜찮을까요? 릴리다님? 괜찮겠어? 릴리다님? 아 뭐 씨바 저 땅 카드를 했지? 이걸로 늙어도 잡히자 어? 사냥을 아껴? 하하 아주 약보였구만 하하하 하하하하 천상의 포옹아 하하하하 천상의 포옹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씨바 짜증난다 독성 체력보다 이거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천상의 포옹아 천상의 포옹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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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의 포옹아 나오든 nerd 包니 meng 후원 감사합니다. 가로시 그 상대는 일리단 반년 동안 응어리진 징후를 보여주마 내 해역에 들어오다니 이거는 하고 2코 3코 3코 못했네 쾌 그냥 깨면 무기를 뽑습니다. 아 우리 먼지 귀엽자님 3km 감사합니다 볼까요? 오케이 쉬웠어 2코 때 쉬웠어 이거 이거 내면 되나? 이게 빨리 빨리 깨야 된다고? 다음에 같이 다음에 하면 쾌 깨죠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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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냈으니까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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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둘레 해적 마이 걸고 와 뭐 쏘는거 같은데 하나밖에 못내네 해적 어 도발 뭐해 아씨 오 오 음 음 음 음 음 이게 안되잖아 이렇게 깨진다고 음 아 이렇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계속 나와 둘레? 둘레면 로까라가 나오면 어떻게 돼 3 3 3 왜 이렇게 돼 아 짜증나 개존아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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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거야? 나 졌지 이거 놔보자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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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7 7 8 8 9 9 10 9 10 저도 안떨어져서 이득이에요 지면 이득이야 아 피올이 나오고 치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 얘도 쾌전? 1코? 2코가 있는게 낫지 그니까 2코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1코도 겨울받이 축제를 즐겨라 맥크로야? 서렌쳐야돼? 하나? 안하는거같은데? 안하는거같은데? 지도에 나온것이 0번 선택해야하는데 아쌔 1승 승률 50% 1승 아쌔 승률 50% 아쌔 승리로 5할 다음 이거에서 갭해야지 죽어 답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가? 잘 지났다 근데 쾨를 못 깰걸? 못 깔아 전사 아싸 나 카드팩 받아야겠다 카드팩 너무 쉽네요 승률 50% 상대 쿰척도 못했죠 하수인에게 피해를 삼추고 이런거 필요없어 하수인 필요해 그치 좋아 아싸 이렇게 겁나일꽃 상자는 뭐냐구? 애정불풍 애정불풍 고고시무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주문드릴 비용 1 감소. 쉬어간다? 오케이. 모자키버? 졌어? 나 졌어? 모자키버 뭔데? 메가몬 이제 다음은? 또? 도주류? 도주류? 어? 또 샷? 히힛 히힛힛 히힛힛 야 이거 어떻게 해 해적툴렘 로까라 이거 어떡할래 이거? 2뎀? 2뎀 룬 새기기 아구 요건 아싸 딱참기 세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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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맑은샘물 두전 뽑고 회복하고 meditate 부수 이거 요건 뭐 잡키 나도 올려야될텐데 나 그 대포도 쏘는데 요걸로 유도해도 되잖아 나 죽었어? 예전 으으으으으으으으 behöver 12시 32 c DC 우셔 23kg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닭볶음면이 감사드립니다. 2코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갈게요 왜? 하드카운터야? 왜? 하드카운터? 뭐 이거? 애정불풍? 아 패치스 뽑은거야? 잡아야돼? 왜? 정말이네 무겁지않네 새끼를 왜 잡아? 내가 이거 잡아 이거 무기를 못 받는다고? 어 칸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방어집 빛이 당신에게 병원을 가져다주리 이걸로 두개 쏠 수 있거든? 때리고 두발 쏘면 어차피 여기 들어가도 안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걸 치는게 낫지않아? 치고 어차피 이거 한번 칠 수 있으니까 이거 치고 이걸 보자 아 이것도 있네 태폭빵빵 야이 씨바 이거 어떡해 이거 잡긴 잡아야 하잖아 안개의 항해 해적으로 이걸로 하라고? 그럼 대폭빵을 못하지 아 이거랑 1코랑 안개의 항해 해적으로 안개의 항해 해적으로 이걸로 하라고? 아 이거랑 1코랑 안개의 항해 해적으로 아싸 두개 아 나 잘못됐다 첫순 털긴 털어야지 털긴 털어야지 얼추 잘 막은거 같은데 이렇게 됐네 첨보 까고 유도? 근데 유도를 왜 해? 아 여기다가? 아 나와봐 나와봐 이렇게 난 지나가니? 오케이 유도가 아니구요 주우도 주우도라고 해주세요 나 이제 무기도 나오죠 끝났네 끝났어 이거 이.. 지금 3코 들여가지고 이렇게 태평하게 한다? 어흙 끝났네 죽여달라는거죠 뿔은 ㅈ같은거 이거도 죽이나 아싸 보상도 받고 구독 감사합니다 좋다 이거 지금 승률 75% 그냥 불 들어오는 거 아무거나 내면 돼 보면 이겨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갈 의미가 있냐 이거야 내 말에 어차피 이걸 깔잖아 이 코 안나오면 그냥 이거 깔 텐데 이 코가 나와야지 좋은 거 아니야 저 코를 하긴 하는데 아 이렇게 나와주면 좋죠 난 이거 꾸겨서 넣을 수 있다 상자는 뭐냐고? 내게 맡길 거라도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cier 이걸로 1코 무기 뽑아서 잡자 어때? 괜찮지? 내게 바뀔 거라도 있나? 아 난 두 개 나온 건 줄 알았어 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만약에 있으면? 2 아니 원래 2는 죽어야 돼 2는 죽어야 되는데 이게 2, 3인 거지 개꿀인 거지 이걸 정리하면서 들어갈 수 있지 아 이것도 4, 4, 3인데 정리할까? 아 두 발 쏠 수 있네 정리하자 이거 못하잖아 80만 되잖아 얘도 돌진 않아 아 대뻑뻑 너도 대뻑뻑 아싸 명치 너 아파야 돼 이렇게 되긴 해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거 할까 아니면 이거 나중에 같이 할까 정리해? 정리해? 이거는 빨고 스마이트 나중에 하자 아씨 결반 흠 흠 해적의 기여를 따라하라 지도에 나온 곳이 역군 흠 흠 흠 어? 어? 이거 정리 못하네? 아 로까라 정리하네 나도 로까라인데 나도 로까라인데 나오는데 엏 이웃 6 했 Joyce 나 멈추라 그 아 놈 아 아 아 아 아 맞네 내가 이긴 건데 근데 얘는 이거 올릴 수 밖에 없어 무서워서 나 대포도 쏘면 돼 어? 먼저 안 때렸다 바보 쫄리죠? 그치 아 내가 원하는 건 골드라고 아니.. ㅅㅂ 오 뭐 죽이잖아 오딜로 하고 무기 쳤으면 된다고? 무기를 치면 체력 없잖아 아 이걸로? 이거는 이긴 거로 치자 이거는 내가 이길 기회가 되게 많아가지고 80% 승률 승률 80% 아 나 이제 실수 안 해 아니 왜냐하면 내가 자꾸 이걸 확인을 안 하네 아니 굉장히 쉬운 덱이야 내가 보여줄게 얼마나 쉬운지 스마이트 스마이트 뺍니다 일단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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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받이 축제를 즐겨라 쉬워 쉬워 우리 셋 둘 둘 셋 더 널 오 둘 은 엠 다 일 둘 아 뭐야 씨바 무기만 안 뽑으면 돼 아 아 아 아 주질래? 아 아니 이걸 아 지나가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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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거 나오면 잡을게요 아 아까 나왔어 댓글에 지나가라고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됨 뒤로 우겨넣으세요 물어가지고 잡혔네 아 기어코 큐를 돌리네 죽으려고 일리단 이렇게 참으로 환상적인 모임이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기 다음날 근데 안 나올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조금 짜증나 여기서 안 나오면 좀 짜증나 축제따윈 다행 너도 해저 뭐해 너 뭔데 잠깐만요. 뺏고 어? 이게 도적이야? 앗! 아 근데 이게 나쁘지 않네. 삼코 나올 거면 이게 나. 삼코 나올 거면 이게 나. 진짜. 삼코 나올 거면. 삼코 나올 거면! 누구도 믿지 마시라. 그게 날아도 말이야. 아 치... 다 짜증나. 진짜. 빨랑해 빨랑하라고 이게 말이 돼? 3코에 6,6이? 교환하면 참 나 교환하는데 1코에 1코 2인데 교환성에 내 손에 있는 주문비용 감소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미친 카드는 어딨냐고 나 이것도 이거 다음 요거 되고 대폭방도 되고 뭐냐 니 뭐하냐 누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아싸 이거 하고 쏴아 쏴서 팡팡 안되면 하나 잡고 그치? 두 개 잡으면 내가 면상 찍고 남바선 하라고? 남바선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남바선 하고 요거 하고 대폭방으로 하면 뻥뻥 내가 이거 딱 치면 6댐 할 수 있고 요거 하면은 4댐 씨발 몰라 죽어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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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좋아 나쁘지 않아 얘 이거 잡아야 되고 대포켓까지 안깨는데 계산하거든 요 얘가 쏘잖아 얘가 얘가 쏘잖아 아 뭐하냐고 이 새끼가 이거 하면은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요거까지 이거 이렇게 할까 이거 이렇게 할까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잡기 아 대포도 있지 대포 있으니까 이거 일단 내볼까 이거 일단 내볼까 대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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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랄이죠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이렇게 가라 그래서 남겨놨어 아까 이거 같이 하는 거 안 돼 그래서 남겨놨어 이거밖에 없었어 안 돼 안 돼 사실은 처리 처리해서 어떻게 해 아 진짜 짜증나 롯가라 해적 소환 무기장착 대포 두 번 신나게 교환해봐라 데나 이 새끼야 염병 떼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해서 다 시간 보내 넌 난 안 기다려주니까 펑펑 시작될 때다 시작될 때 바네스 바네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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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결정이야 그거 내놔 이제 이건 내꺼라고 시바 뭔데? 아 그만 나와 10 10 딜 10 딜 이거야? 2개? 이젠 뭘 할까? 도발 내고 달리라고 아 이거 도발이구나 꺼져라잉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잉 자리가 없죠? 응 뭐해? 하고싶은 뭐해? 시바 나는 존네 어렵게 해가지고 퀴스틱 했더니 지는 이거 무임승창하네 뒤질라고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아 이거 안 냈으면 이겼네 아니다 오케이 하나 더 있죠? 어? 내게 맡길 거라도 있네? 놀랍고 싶네 이 한발로 끝내주지 놀랍고 거긴 너 멈춰라 놀랍군 여기 멈춰라 대성아 나 agus 왠지 다 다 아빠끼를 놀랍군 놀랍군 하하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세 구독lia 전사인다 아 근데 이렇게 하는거에요 원래 정규전은 아니 정규전은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아 개열받아 진짜 이겨도 열받는다 이 게임은 이게 카운터 덱이 있나요 있겠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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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고 막혀 아싸 후턴 후턴의 1 그 2 아싸 뒤졌다 아 너도? 오케이 오케이 나 스턴인데 깔게 아 먼저 깐다잉 해정물팸 오케이 자 이거 내고 자 요거를 교환 안교환하면은 핑핑핑핑핑 돌리는걸로 할 수 있어 그지? 잡어 이거 이거 핑핑핑핑핑 돌려버리기 요것도 잡아야죠 어 이거 좋아 그치? 이걸로 무기 차고 대가리 깨 버리고 명치치고 와작이 어 이러면 어떡할래 그리고 다음에 요고 요고로 대포벙 대포벙에 또벙 총 4뎀 뒤졌다 넌 화약이 더 필요하겠어 하 하나 깨끗해봤자 하나죠 그래 소란 피워라 이것도 할인도 못받았죠? 할인도 못받고 애석한 녀석 애석한 녀석 뭐야 왜 대포벙 했어 아 무기 공격한 다음에 오케이 이쁘게 그죠? 대포 한번 하면 이쁘게 대포벙 대포벙 어 왜왜 또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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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구나 화장실